아빠, 엄마, 아빠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면 진짜로 안 돼요, 아빠. 가서 너 엄마한테 뽕 말해라. 재판을 오게 되면 너희들 망신스러워서 선생을 못 해먹는다고. 자식이 망신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고. 그 집을 왜 또? 더구나 이 밤에? 내 손을 이렇게 뒤집으면서 그 집을 또 가야 되는 목적이 뭔데? 아, 피었어. 아버지랑 어머니는 헤어지셔야 돼.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모실 거야. 뭐라고? 아버지는 내가 모실 거니까 형은 포기각서 하나 써줘. 무슨 포기각서? 아버지 유산은 모두 내가 상처받는 거야.